저는 오늘 마지막 때의 재정은 열방을 추수하는 도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t the end of the time, finance out of toll, 이건 도구다는 말이죠 For harvesting the nations, 추수의 도구 다시 돈은 열방을 추수하는 도구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돈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야 됩니다 돈이 복이다 이 사람은 번영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재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때로는 재정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한 용언을 놓고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용언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을 때 영적 전사들이 나가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건져내야 그 용언이 사는 것인데 한 용언 한 용언을 권하는 데는 재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여가는 그 도구 그 도구는 재정이에요 그래서 이 보급이 잘 돼야만이 선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군대 가면 보급병이 있습니다 연대본부나 대대본부에 가면 보급병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잠꼬대 하면서 술을 세다라고 하나, 둘, 셋, 넷, 다 세어서 하루 종일 보급병들은 창고에 가서 총알이 몇 개인가 쉬어봐야 되고 그 총이 잘 보관되어 있는가 건빵은 어떤 놈이 도록지를 안 해가는가 하여튼 다 세어서 전 유사시에 그거를 원활하게 보급하는 게 보급병의 역할입니다 보급병은 총도 못 싸도 돼 보급병은 총 못 산다고 너 왜 총을 못 사 걔네들은 훈련사도 총 한번 쏴보고 제대로 총 한번 안 쏴요 보급병은 총 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 싸우는 그 동료, 전우들이 총을 잘 쏠 수 있도록 총알을 보급해 주고 또 싸우다가 배고프지 않도록 건빵을 보급해 주고 또 그 뭐지? 요즘 군대 식사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전 주사님이 어떻게 아프리카 가서 가져오셔서 목사님 이게 군대밥입니다 어디서 꼼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급병한테 가져왔는지 오늘 그걸 가져와서 비벼서 이렇게 급한 시간이니까 그걸 먹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보급병들은 그런 거 하는 게요 그러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실탄인데 보내는 사람은 실탄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우리 실탄이라도 보냅시다 인사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탄이 재정이라는 거죠 이걸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단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리고 우는 사람처럼 집어삼겠다는 걸 찾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건져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이르면 또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오늘이 재림과 휴고 13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렇게 불림받았던 수폴촌 목사님께서 1864년에 에스겔 37장 1절 50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제 스포전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듯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종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다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 나라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1800년 19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스포전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1800년 1900년 가까이 없어져 버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웃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영적 이스라엘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그만인데 스포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다는 거죠 자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들의 지도로부터 잊혀졌습니다 그 아들들은 멀리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딸들은 지구상의 모든 강가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장차 죽음에서부터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녀는 다시 재건될 것이며 자기 나라의 정부가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국가는 다시 설립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서 세울 것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명성을 떨치게 할 국가적 번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단어들의 의미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2장 SK의 37장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서 하나님의 뜻을 뜯어버리시는 기술을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 장에 그 어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구절의 의미의 문자적 감각 활발하거나 숭화된 의미가 아닌 이스라엘의 열 집화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단어들의 의미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포전이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기미도 없었어요 그런데 스포전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의지하고 설교를 하느냐 SK의 36장 입사진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SK의 약속 1900년이 흘렀는데 기도하는 한 종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성교를 가장 먼저 했던 모라비안 종을 아시죠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그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몇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림이 하시니까 두 번째는 세계 성교를 하게 해달라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 동료들이 한 사람을 세계 성교로 보내죠 그게 이제 세계 성교사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은 조한 에슬러가 이제 영국을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또 성교를 강하게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루살렘의 제3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럼 에루살렘이 세워지려면 에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밟아야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1948년 독립은 했지만 에루살렘은 요르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6.1 전쟁 1967년 그로부터 독립한 후부터 67년 1967년도에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군사 규모라든가 아니면 또 무기라든가 이거는 턱없이 이스라엘을 부족해 이스라엘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랬어요 가장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불 끄고 죽자 불을 꺼라 그런 농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환란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환란 속에서 농담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다 탈모되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임했는데 이게 왜 일입니까? 6일 만에 그들이 항복해버리고 그리고 에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에루살렘을 탈환했다는 얘기는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꿈은 제3성전을 지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도 모든 성전에 쓸 기물들을 다 준비해 나왔습니다 오직 성전만을 건축하면 돼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율을 배워라 잎삭이 연화해지면 주께서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제가 어제 연도를 검색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해봤더니 삼국시대요 삼국시대 통일삼국시대가 아닙니다 결혼시간이 이전 통일삼국 이전에 발에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맥자실라 할 때 그때 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언어도 없어 그런데 나라도 없어 전 세계 들어서 그냥 강가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너는 희분이 민족이야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이오 온 그 민족이 어떻게 에스겔 36장 24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버리냐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기다리고 있는 마라나타 주에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임박하게 우리에게 오실 거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의 제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스펄천이 그냥 석요만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문자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뜯어버리는 기술을 배우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활발하거나 승화된 의미가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 에스겔의 말씀한 대로 온 열 지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나는 믿으니 언젠가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를 제가 보면서 야, 이번엔 진짜 설교 형태자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 끝도 나는 괜찮소 아멘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주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나라 올라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선교하다가 예수님 제림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한국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예수 그리스의 강림하심을 맞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선포기 좀 켜겠습니다 한 왕이 누가 보면 19장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종 열을 불렀어요 그리고 은하 열 문화를 주며 그러니까 한 종의 한 사람들에게 은하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너 어느 때까지 장사하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는 예수 그리스는 네 열 명의 종들을 불렀다 예 and give them 10 minute 예 열 문화를 그들에게 주었다 예 그리고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했다. Do business. 비즈니스를 하라 이거야. Until I come back. 내가 돌아올 때까지. Do business.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님 오실날 가까웠는데 내가 한번 때려치자.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잘못 성경을 이해한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를 하는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 이 목적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멘.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은하 한 미나를 받았는데 이 문화를 가지고 많은 걸 남겼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의 사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돈을 벌어. 그리고 돈을 어디다 쓸까. 그 사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그 돈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부가 된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자들이 돼야 돼서 성부는 무엇을 위해서 부여를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 가난해진 사람들 성빈을 도우라고 다시 말하면 보급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비즈니스맨들이 우리 교회도 많은데 사실은 비즈니스맨 모임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몇몇 분들과 고민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식으로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비스트 글로리 추수의 영광을 깰지어다 아멘 하비스트 글로리 그러니까 이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재정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 보급을 전하며 영혼들을 일으킬 사람들과 그들에게 재정이라는 보급을 통해서 그것을 강한 군대로 만들 그러니까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일루미나티 내가 강의하면서 워털루 전쟁이 나폴렁이 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패한 이유가 영국의 한 재벌이 로스찰드 가문의 셋째 아들 그 아들이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전쟁 자금을 대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강함으로 맞서니까 영국 군대가 나폴렁이 손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전쟁이 이겨지는 게 사실은 사실은 그런 한 비즈니스맨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세계사가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비즈니스맨들이 여기서 나오기를 주의는 보도 초원하고 이 방송을 듣는 자들에게 나오기를 주의는 보도 초원합니다. 초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는 10편 67편 5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이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으로 말미야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이한다는 말은 뭐냐 열방을 추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열방의 영혼을 권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하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제가 재정서기 할 때마다 이런 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황보다 기름붐이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상황보다 시추레이션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보다 기름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나도 어려워지는 게 맞는데 그런데 기름붐이 있는 기름붐을 사용하는 순간에 그 상황을 압도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상황을 압도하라. 상황을 지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상황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부자였기 때문에 열한 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에집트로 애굽으로 팔려나갑니다.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에서 그는 노예라는 신분이 된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그는 여전히 강자였고 특별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세기 39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초모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위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폭을 내리심으로 요하의 폭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절망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여전히 강자였고 그로말미야마 그 보디바리 센스가 있었어요. 식스 센스가 있었던 정확하게 하나 맞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친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집이 올라오고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이 친구의 가정총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노예인데 가정총무야 근데 요셉이 그 가정총무가 돼서 그 집의 재산을 주관하면서부터 더 강력한 재정을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건 뭐냐면 기름붐입니다. 그 기름붐이 흘러가는 겁니다. 다시 기름붐이 흘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상황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재정의 기름붐을 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주여 내게 재정의 기름붐을 주옵소서 상황을 역전시키게 도와주옵소서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상황보다 기름붐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 흘러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저는 마지막 때 이제 예수 그리스의 강림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뜨거운 그런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재정을 이동시킴으로 말면 그래서 그 재정이 열방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열방이 죽게도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재정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초원합니다. 초원합니다. 믿는 사람 한 박수 하나님과 그리 할렐루야 그러면 이 재정의 본질이 뭔가 재정의 본질은 현찰이나 수표나 육가증권이 아닙니다. 재정의 본질은 권세입니다. 다치 재정의 본질은 권세이다. 여러분 우주의 은행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우주의 재정을 인출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정 얻을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물 얻을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재물은 현찰이나 육가증권이라고 그랬죠.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돈도 잘 보고 잘 산다 인데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는 이라. 그들은 가졌지만 영혼이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종말론적 시기에 종말의 시기에 더 엔드 타임 이 시기에 우리는 자정에 대한 그 관념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자정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도 가지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구해서 이 자정의 권세를 확보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청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용원 구원 열방의 추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열방에서 일어날 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학이 있는데 그 과학에 비과학이 있고 초과학이 있습니다. 초과학은 슈퍼내처럴 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인 것입니다. 순햄요인의 가정에 사르바 가부의 가정에 기름독이 계속 채워지는 것은 비과학이 아닙니다. 초과학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빈들판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2만 명을 먹이고 열두광지를 남기는 것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체정을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대에 구멍이 뚫리면 안된다. 사단이 우리의 전대를 구멍을 뚫어놓고 그래서 목사님 나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요? 뭐가요?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열심히 모아놓으면 한 번 사고로 수천 원은 다 수억 원이 날아가고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전대에 구멍이 뚫는 겁니다. 학교에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 떨어진 전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놀래가지고 이준진 선생님 여기 봐요 이준 제가 신학교 때 이 지갑 사건을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는 돈을 얻다 넣느냐 하면 양말 밑에다 넣었습니다 서울 올라갈 때마다 영민아 서울은 그냥 눈 깜빡이 코를 베가는 곳이란다 그러므로 돈은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야 양발 속에 넣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돈은요 세고 나면 손이 더러워 다 반대 손을 씻어 왜냐면 여기저기서 양발 속에 돈 넣어가지고 다내고 네 최장년님 양발 속에 돈 넣고 다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아 저거 대단하시네 남대문에 대단한 소매치기들이 있는 걸 활동하고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양발 속에 돈 안 넣어봤지 아 훌륭하시네 남대문에서 비니스 하시거든 음 자 그러면 우리끼리니까 나는 넣어봤다고 분명히 내가 애쟈래요 자 넣어본 사람 양발 속에 돈을 넣고 다니던 사람 별로 없네 음 근데 어 많지는 않으시네 이준지 사장님은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어봤어 아 내가 어떻게 신사체면에 양발 속에 돈 넣느냐 그거지 내가 서울역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누님이 서울로 시집어가지고 제가 이제 누님이 아브라게에서 처음으로 서울을 와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아버지가 양발 속에 돈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돈은 지갑이 없고 양발 속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하죠 항상 신발 딱 양발 속에 넣고 신발을 신었으니까 어떤 놈이 신발 벗겨도 빼가는 놈은 없잖아 그래도 드리번거리는 거야 어떤 놈이 또 그러면 안되니까 발을 자꾸 확인하고 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 왔어요 그래서 학생 그러는 거야 굉장히 불쌍한 불쌍한 목소리로 누구세요 경계를 잔뜩했죠 내가 대구를 가야 되는데 차비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왜 잃어버리셨어 했더니 어떤 놈이 소매치기 가버렸대 아 나쁜놈들 나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쁜놈들이네요 이제 이랬더니 근데 학생이 좀 차비 좀 빌어주면 안되는가 이러는 거예요 어씨 너 어떻게 돈 또 난 착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말 말도 못하고 내가 3일 뒤에 연락을 해가지고 갚아주겠다 이거요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이거요 그 뭐 어떻게 집에 못 가고 서울역에서 잘 수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고 돌아가지고 양반 속에서 돈 끌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3일이 아니라 30년이 더 지났고 40년이 가까이 그 놈은 내 양반 속에 돈을 훔쳐가버렸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있더만 양반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훔쳐가는가 그 놈이 훔쳐가버렸다니까 제가 이제 아 이거는 전대 구멍 떨어진 전대가 바로 그런 거고 양반 속에 넣는 것도 훔쳐가버려 물론 내가 줬지만 그게 훔쳐간 거지 그게 안 갚아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구멍 떨어진 전대가 되지 않게 달라고 주의정들한테 기도를 받아야겠다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지갑 샀는데 이거 기도도 왜 있어요 감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갑을 살 때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갑을 좀 한번 사는 건데 좋은 거 사고 싶죠 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백화점에 악어 가죽으로 된 거 단단한 거 예쁘장한 거 그거 사고 싶었는데 만지작거리다 놔두고 결국은 육교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비닐 장갑 짝퉁 장갑 3천 원 주고 샀는데 그때 저는 제가 갔던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짜장면 사줄 테니까 가자 해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지갑에 침을 태가면서 지갑 위에 손을 한 열 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3만 원짜리 악어부 지갑을 안 사고 3천 원짜리 지갑을 사기를 선택했고 대신에 열 명의 조회종들한테 짜낙면 3만 원어치 사고 그 지갑을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남을 대접하는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나한테 밥 안 먹어본 사람은 밥 좀 사주라고 연락하면 내가 밥 사줄게 내가 지금까지 밥 사준 거 집 한 채 값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집 말고 조그만한 집 개집 정도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저한테 밥 사준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저에게 밥을 사주는데 열방을 대접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네 열방을 대접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상원경기장 아직도 갈 계획 가지고 계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밥 사 살라고요 그래 아직도 밥 살 사람이 많더만 제가 이제 이 뚫어진 전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지갑 구멍 뚫린 전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재정은 우리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때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있고 재정을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열방을 추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법문 이사야 45장 6절에 햇드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하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다치 나는 여호하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그러니까 부여함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다치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을 주셨는데 허랑방타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재정을 쓰리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어떤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 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적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이 재정을 통해서 열방을 추수하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속살거리는 어둠의 영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끊임없이 두려움을 줄 겁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찾아온 사람 많을 거예요 나는 곧 망하게 될 거야 너의 비즈니스는 곧 끝날 거야 네 가정은 이제 재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속살거리는 귀신들이 방문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아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 호령합니다 너희들을 다 독수리 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넉넉하면서 그런데 그 얘기를 전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러면 너무나 힘이 세니까 그런 장수가 앞에서 호령하고 있으니까 그냥 듣고 기죽어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인도 아니야 한 소년 다이시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역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이처럼 선포하려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여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은다면 여러분 마귀가 찾아왔을 때 너는 당신들은 그렇게 기죽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선포하시자 최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초자의 능력을 통해서더라도 나에게 재능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인 몇 명 없을 때 전기장판 깔고 상가에서 살 때 재정이 안 되니까 애들 돌보는 뭐죠 유치원 같은 걸 했는데 엄마들이 그때 당 밤에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밤 12시까지 일하는 우리가 12시까지 봐줘야 돼 그런 애들 기저귀 다 갈아주고 근데 이제 내 방에 재우는 거예요 내 방도 그러면 걔네들이 내 설교 온 거에다가 오줌을 싸고 찢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설교 오려고 설교 오려고 이제 온 거 찾아고 내 방에 들어가면 애들이 그거 다 찢어가지고 막 입에 넣고 막 뜯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 내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 그때 마귀가 바로 쳐다봐서 너는 곧 교회에 크로스할 거야 너는 곧 교회에 너희 교회는 뭉닫게 될 거야 나한테 그렇게 속살거리는 거야 난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내가 그 방 한 권에 멍하니 서 있다가 애들이 찢어버린 그 온 거를 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제가 나 혼자 미친놈처럼 외쳤습니다 아니요 난 반드시 못게 승리할 거야 내가 한국교회 심장같은 교회를 세울 거야 먹여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씨 목효고 뭐고 때려치자 이랬으면 내가 여러분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처럼 외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대로 될지어다 아멘 더 강해질 것이다 내 비즈니스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은 합리가의 손을 이루실 것이다 말이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구하시고 마지막 때 열방을 지수하는 도구로 나를 섬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기름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곤세 재정을 이동시킬 수 있는 곤세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재정을 압도할 만한 곤세 재정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재정 앞에 벌벌 떨어버리면 그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곤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재물옷을 곤세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주보에 여러분 세 번째 란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옷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주당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옷을 능력을 주셨다 다 같이 주님께서 내게 재물옷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며 채워주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재정의 관념 가운데 두 개의 원수는 뭐냐면 두려움과 교만입니다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하면 무너져버립니다 재물이 없다고 두려워하면 재물 앞에 또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지배하는 사람은 상황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재물을 보는 내 시선은 언제나 그것들은 나의 종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재정은 내게로 올지어다 명령하시셔야 됩니다 다 같이 재정아 내게로 올지어다 내게로 올지어다 그게 권세에 속한 거라니까요 재정의 본질은 권세에 속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탐대하게 재정을 명령하시셔야 됩니다 찔찔거리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한숨 쉬거나 절망하거나 나는 돈이 없어 죽겠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우주의 은행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을 거야 두고 봐라 얘들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최종의 권세를 주셨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으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 박수 그리그리 할렐루야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삶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실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오 주요 내가 열방의 주수를 위하여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재정이더라고요 재정일 움직일 수 있어야 목회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선교도 재정이더라고요 재정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마귀는 이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종 삼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오 세계 사람을 이 재정을 통해서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름붐 어로이트를 가지고 파이낸셜 어로이트를 가지고 자동의 권선을 가지고 먹위에 그 주물룩거림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먹위에 권선을 무너뜨리고 재정을 취하라 이거야 아멘이시죠 유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름붐은 기도를 통해 흘러가거든요 말씀을 들음으로 흘러가거든요 막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게 막혀버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흘러가야 되는데 뭔가 막혔어 어디서 막혔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에 구멍이 뚫렸네 쳐다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이미 주었다 그러는데 막혔어 뚫어야 되는데 기름붐이 흘러가는 것을 뚫어야 되는데 막히고 말았다 이 말이야 이미 부어줬는데 막히는 건 없는데 흘러가버려 흘러가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원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전대 구멍이 뚫려서 원치 않은 것으로 흘러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주호식이 임박한 이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있는 재정을 사용하여 아멘 이제는 성부를 일껴 마지막 영적 주소를 감당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농봉기 때는요 초등학생 때 1학년들도요 낫들고 학교라고 합니다 낫들고 학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낫들고 일터로 가서 이장님이 오이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학생들 일조로 오세요 이리로 세워가지고 1학년 아이가 그게 낫이 더 무거워해 팔뚝보다 낫이 더 커 그래도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그렇게 추수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동원 안 하는 것은 일이 적어져서가 아니라 콤바인으로 쫙 가는 거예요 콤바인이 뭔지 아세요? 그 이마트에 진열된 가자 이름이 아니고 초수의 도구인데 그냥 차처럼 운전해 가면 그냥 거기서 그걸 베가지고 탈곡해서 그 벼 그거는 잘게 잘라가지고 그 벼의 걸음으로 나가고 이게 탈곡까지 해가지고 뭐예요? 그거까지 해가지고 쌀알만 딱 바구니에 아니 저 가만히 해가지고 착착 떨어지게만 이런 대단한 출소 공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이게 낫으로 할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는 예? 그런 어마어마한 수수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몇 장 몇 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도전을 받으면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의 축복을 주소서라고 제가 기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6장 11절의 축복을 주소서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채우지 않냐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냐는 오물을 찾아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남나물을 찾아게 하사 내가 배부를 먹게 하실 때 여러분 이게 신명기 6장 11절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셨는지 서울 영광교회 건물도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건물을 지어놓고 저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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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 비용만 거의 뭐 6, 7억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한 2, 3억 더 들었으니까 10억 가까이 들어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작업들을 다 다른 사람이 하고 내가 여기를 차지하게 만든 이게 신명기 6장 11절의 축복입니다 별로 기분 안 좋습니까 집의를 또 기도해 받으라 그 말이에요 네 나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 땅 하나님이 나한테 줄 거 다 지금도 계산해 놓고 계실 거라고 믿어 네 지금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박 목사한테 너 열심히 목해 건물 이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때가 되면 너한테 줄 거야 네 네가 안 줘도 돼 다 징어 줄게 신명기 6장 11절 네가 구했잖아 안 돼 안 돼 나 혼자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도전을 받았냐면 창원의 한 목사님이 내 고향 아니 내 고향이 아니고 같은 노예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신명기 6장 11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지하실에서 네 그런데 그 한 그 건축업자가 창원에 대대적인 아파트 공사가 있었거든요 창원 신도시 건설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몇 만 철을 건설을 했대 이 수준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긁는 거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들에서 할 수 있는 집을 건축을 하고 내가 에베당 하나님의 집을 하나도 건축 안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벌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장로님이 그 건축업자가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건축 현장에 와가지고 지시하다가 밥 먹고 나서 기도나 할까? 눈에 띄더래 그 십자가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게 2층도 아니고 지하더래요 그래도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그리고 기도하자고 문이 열려있더래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앞에서 한 누가 봐도 목사 같아 양복 입고 기도하는데 주여 내게 신명기육 장심을 주시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대 무슨 기도를 하신다냐고 찾아봤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래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건축해가지고 드려야겠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아니에요 거기는 창원 지역에 서울에 사는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창원은 내가 수주받을 뿐이에요 회장님이니까 한 번씩 갈 뿐인데 그러니까 창원의 교회를 집을 많이 지니까 교회를 하나 지어야 한다 그런데 누구한테 주냐고 교회를 목사님한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기도로 간 그 교회 목사님이 주여 신명기육 장 11절에 축복을 주시옵소 기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취해야 돼 그 목사님한테 들었대 지금 그 교회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교회가 성장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랍죠 어떻게 그 장노님이 그 교회를 보내냐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민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스포천 목사님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7년 뒤에 네? 아니 80 정도? 그 정도 뒤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름도 지났고 명도도 지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주목을 바짝 쥐고 상황은 만만치 않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만만치 않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는 우리 성도들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연출해 나가게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의 엘트를 도우실 것입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림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날 가까워졌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를 사모하면서 참여하십시오 아멘 저녁 예배도 좀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오늘 저녁은 제가 하나님의 인 그 다음에 짐승의 인 표라고 그러죠 마크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이 휴거 시리즈 14탄 전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들이 많이 풀어지고 도대체 바코드가 뭐고 베리칩이 뭔가 그것이 사실일까요? 나한테 물으면 이제 제가 오늘 밤에 풀어드릴 거니까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금요철에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재정의 역사를 만드는 애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열방을 추수하는 호룩한 도구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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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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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